골프에서 왼쪽이 돌아주는 건 파워를 내는 동작이기도 하고 체중을 옮겨주는 동작이기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클럽이 맞고 난 이후에 어느 공간으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쪽 사이드예요 왜냐면 이게 하체가 리드가 안 되면 체가 자꾸 이렇게 들어오면서 자꾸 닫혀 맞고 팔이 빨리 풀려 맞거든요 왼쪽이 돌아서 이쪽이 열려주고 공간이 생겨야 클럽이 정확한 방향으로 스퀘어에 가깝게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약간 여는 듯한 느낌도 필요하시거든요 아까보다 훅이 많이 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면 왼쪽이 꼭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다운스윙 때 지금 하는 느낌을 많이 쓰셔야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백스윙 부드럽게 들어 놓고 원 투 이렇게 해야 돼요 혼자서 한번 해보세요 백스윙 원 투 그렇지 근데 이게 드라이버처럼 이렇게 약간 쓰러친다는 느낌으로 지금은 일단은 약간 떨어뜨린다는 느낌부터 해주세요 그러니까 좀 떨어뜨린다는 느낌 그러니까 드라이버는 유일하게 티업을 해놓고 공중에 떠있는 볼을 치잖아요 근데 나머지 대부분의 샷들은 페어웨이나 코스 내에서 칠 때는 대부분 지면에 가깝게 바닥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클럽이 내려가면서 맞아야 되거든요 세게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백스윙을 내가 보조도구를 차고 모양을 느낀 다음에 이렇게 바닥에 탁 떨어뜨리는 연습을 봐요 디봇이 나도 괜찮으니까 백스윙을 딱 해놓고 바닥에 이렇게 탁 탁 떨어뜨리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가볍게 들었다가 투 그렇죠 더 떨어뜨려 보세요 네 가볍게 들었다가 원 투 투 네 좋아요 이렇게도 연습해보셔서 좋아요 그냥 이게 좀 프로듀스 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작은 스윙으로 이렇게 탁탁 바닥 쳐보거든요 이런 걸 좀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렇게 몇 번 해보세요 감을 잡기 위해서 그 바닥으로 바닥을 치는 느낌 응 그리고 약간 리딩 엣지가 많이 들어간 거고 스윙 더 줄여서 작게 해서 그냥 툭툭 바닥에 그냥 지면에 툭툭 떨어지게 더 아니 더 퉁 떨어뜨려 볼게요 더 퉁 떨어뜨릴게요 네 퉁 응 퉁 가볍게 그렇지 그렇지 이제 알겠습니다 네 집중력을 최대한 끌어올린 김학준님 더 이상 우두 때문에 고생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훈련 중입니다 대가 마친데? 한번 가서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되셨어요 어떻게? 네 손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바꿨어요 네 좀 부드럽게 치셨어요 해보세요 잘해야 돼요 네 이제 훅 나면 우리 집에 못 갑니다 굿샷 괜찮아요 해보세요 네 어 저도 감독님까지 치셨어요 굿샷 페이스 바로 보내시고 네 이거는 생각해야 돼요 공이 이렇게 딱 꼬끄러지잖아요 네 지금 같은 걸 갖다가 저희들이 꼬끄러진 볼이라고 해요 네 낮게 가면서 확 이렇게 훅이 나거든요 네 맞을 때 샤프트가 이렇게 되니까 네 이 페이스 있잖아요 네 앞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네 이 안쪽에 이렇게 먼저 가보세요 맞을 때 네 이렇게 맞는 게 아니고 이런 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 열려있습니다 공을 이걸 이만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? 아 지금 내 손 한번 봐보세요 공 보지 마시고 네 페이스가 어떻게 있습니까 완전히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열려있습니다 해보세요 이 공 어디로 가도 괜찮아요? 네 결과 따지지 마세요 네 공 바로 보내라 하지 말고 페이스만 이래 보세요 페이스만 아 그렇게 해보세요 좋아요 오케이 예 아 예 해보세요 해보세요 이제 휘니쉬만 크게 하면 바로 가는 거예요 이제 휘니쉬만 다 하면 휘니쉬만 다 하면 그런 모양으로 가게 휘니쉬 그런 모양으로 가게 휘니쉬 그런 모양으로 가게 네 휘니쉬가 이래 되면 되는 거예요 저거 진짜 오자국인가 장난이 아니 아니 카메라가 넘어갔어 아니 제가 이렇게 모양이 그렇게 되면 떠요 네 네 네 볼이 뜨잖아요 이제 해보세요 그렇게 그래서 휘니쉬 넘겨보세요 휘니쉬 넘기면 돼요 휘니쉬 넘기면 돼요 휘니쉬 넘기면 그렇지 모양이 이래 가야 되는 거예요 공 탄도가 높잖아요 와 진짜 아름답다 와 내가 이렇게 칠할 때 이상하게 생각했죠 네 네 골프를 아주 터닝포인트 와서 다 망치올라 해보세요 지금 와 폼 아니 폼 이쁘지 않으세요? 네 네 멋있어요 폼이 해보세요 와 와 와 와 이런 거는 뭐 이거 뭐 프로앱스 느낌 있으세요? 네 느낌 왔어요 그래서 자꾸 여기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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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가면 공이 맞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공이 맞아 나가면 되는데 여기서 일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릴리즈를 하려고 릴리즈는 릴리즈는 체가 이렇게 이렇게 돼요 아 내가 릴리즈 이제 저희들이 릴리즈를 하라는 분은 너무 왼손이 강해서 이러는 분한테 아 그런 분한테 이렇게 하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강한 걸 잡아줘야 되니까 네 근데 대체 보면 여기가 강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은 자꾸 이렇게 가라 그래요 네 그럼 바로 됐거든요 네 내 기분에 이렇게 갔는데 골프도 아닌데 공이 바로 가잖아요 일단 뻥 떠서 네 이 임팩트를 이렇게 해서 연습해 보세요 슬톰 이뻐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